네팔렘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보두술사다 하지만 그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그녀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보두술사다 하지만 그녀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녀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그녀들의 짓은 자체로 남아이 그녀는 그에게 파멸을 다수 있을 것인가 그녀를 각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